요새는 좀 올드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름 순자가 미국에서 화제입니다. 아이고 손녀따 할머니야.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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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. 땡큐. 바다. 바이. 애틀랜타 총격사건 희생자 김순자 씨의 삶이 미국에서 재조명되고 있고 오늘 아카데미 상을 탄 윤혀정 씨의 영화 미나리 극중 이름도 공교롭게도 순자입니다. 영화 속 순자 씨와 현실 속 순자 씨가 척박한 환경에서 보여준 끈질긴 생명력과 가족애를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데요. 오늘 한마디 순자의 힘으로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입니다.